안녕하세요. 원필름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100대 명산 충남 금산 서대산을 다녀왔습니다. 금산 서대산 등산 코스는 4코스인 개덕사에서 서대산 정상을 올라가 원점 회계하는 코스로 다녀왔고요. 등산 소요시간은 왕복 2시간 20분 정도 걸렸습니다. 쉬는 시간 포함된 시간이고요. 5월 15일까지는 4코스를 제외한 다른 코스는 입산 금지 구간이어서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일산에서 새벽에 출발해서 개덕사 주차장에 오전 6시 전에 도착하였습니다. 등산할 준비를 하고 오전 6시부터 금산 서대산 등산을 시작하였는데요. 개덕사에서 서대산 정상까지는 1.8km 거리네요. 개덕사 옆으로 있는 산길로 올라가면서 서대산 등산을 시작합니다. 서대산은 한국 100대 명산이라고 하는데 막상 사람들이 엄청 많이 오는 산은 아닙니다. 4월 중순쯤 다녀왔는데 등산하면서 단 한 명도 보지 못했고요. 등산로는 적당히 다니기 괜찮은 정도이고 완만한 오르막길로 시작이 됩니다. 등산로 정비가 엄청 잘 되어 있는 게 아니어서 겨울에 눈 쌓이면 길 찾기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였고요. 또 아침이어서 그런지 미세먼지가 꽤 많이 있었습니다. 저보다 먼저 올라가신 어르신은 뒷모습도 보이지가 않았고요. 산행을 하다 보면 돌탑 공원도 중간에 나옵니다. 이 돌들이 정말 많이 쌓여 있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돌탑 공원도 지나서 열심히 산행을 해줬고요. 생각보다 많이 힘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땀은 꽤 나더라고요. 이제 서대산 정상까지는 1km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경사도가 좀 있는 길이 시작이 되기 시작했고요. 봄이다 보니 등산하는 와중에 드문드문 진달래꽃도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진달래꽃들이 엄청 많이 있는 산들은 요즘 등산객들이 엄청 많을 것 같고요. 사람들 많은 산을 그리 좋아하지 않으니 이렇게 보는 것만 해도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또 가다 보면 약수터도 있는데 물이 조금 나와서 먹고 싶은 생각은 들지 않은 약수터였고요. 정상에 다가갈수록 어째 길이 점점 더 험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길들이고요. 돌들이 많으니까 등산하는 필수인 것 같습니다. 이정표도 중간중간 잘 되어 있는 편이었고요. 4월 중순이지만 완면한 봄이 아닌 건지 아직까지는 푸른 산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정상에 거의 다 온 것 같은데요. 이 등산 스틱이 있다 보니 생각보다 많이 힘들지 않고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미세먼지 때문에 건강이 더 걱정이 되는 그런 산행이었고요. 해도 점점 뜨고 간간이 보는 풍경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정상을 가기 위해 빠르게 오르막길을 올라가 봤고요. 마지막 고비인 것 같은데 경사도가 꽤 있는 길이 나왔습니다. 정상에 거의 다 온 것 같은데요. 바로 건너편으로 강우 레이더 관측소가 보입니다. 뻥 뚫린 곳이 있어서 여기가 정상인 줄 알았는데 조금 더 강우 레이더 관측소 쪽으로 가야지 되더라고요. 오전 7시 20분에 서대산 정상에 도착하였습니다. 충남에서 가장 높다는 해발 904m 높이의 서대산입니다. 서대산의 정상석은 돌탑으로 좀 독특해 보였고요. 정상의 주변 경치는 딱히 볼 게 있는 건 아닙니다. 강우 레이더 관측소만 더 가까이 볼 수 있었고요. 입산 통제만 아니면 능선 타고 드림 리조트로 내려가는 크게 도는 코스로 다녀오면 좋을 것 같은데 원점 회귀해야 하니 살짝 아쉬움이 남기도 했습니다. 위치를 측량하는 삼각전도 있었고요. 삼각전에 대한 설명이고 동경, 북위, 좌표도 적혀 있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다시 개덕사를 향해서 내려갑니다. 왔던 길을 그대로 다시 내려가기 때문에 길에 대한 새로움은 없습니다. 확실히 내려가는 길은 빠르게 속도 내면서 내려가기 되게 좋았고요. 한국 백대명산인 금산, 서대산 등산은 처음 해봤는데요. 등산이 생각보다 엄청 많이 힘들지 않고 적당히 다녀오기 좋았습니다. 근데 서대산만의 뭔가 특이점은 잘 모르겠고 경치가 엄청 뛰어나다는 인상도 없었고요. 일단 백대명산이라고 해서 다녀오게 된 서대산 등산이었습니다. 개덕사에 거의 다 왔는데 올라갈 때보다 미세먼지가 많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금산, 서대산은 짧은 코스보다 더 긴 코스로 다녀오면 더 좋을 것 같았고요. 개덕사 사찰도 볼만 했습니다. 주차장에 있는 큰 개 두 마리도 반가웠고요. 이 영상이 서대산 다녀오실 분들에게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영상 재미있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